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전 오늘 간단하게 선군자 격리 보조무기에 대한 제 생각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이 무기도 원래 헤일로 무기였습니다. 그래서 충미제도 참 독특합니다. 이 충미제도 드디어 얻었는데 얻기가 너무 힘들었더라고요. 어떻게 받아요? 주 레벨 16까지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. 저는 그걸 하려고 영원히 도전 활동을 70번 정도 했어요. 그 다음에는 이 활동에서 지금 보이는 점수를 얻어야 합니다. 전설 모드에서 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. 충미제 완료에 질백 처지가 필요하고요. 충미제의 효과는 이렇습니다. 결정 탈에 기록한 후 제자전 버튼을 길게 누리면 몇 초 동안 예비탄약 일부를 소모하여 다음에 투척하는 수려탄 파편수려탄 변화합니다. 이 게임의 제일 독특한 충미제이긴 하지만 쓸띠가 좀 없는 것 같아요. pvp에서 적 처치 후 되도록 빨리 예비탄약을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려탄 만들기에 예비탄약을 소모해야 하죠. 수려탄 데미지는 적 처치에 충분하지 않아서 차라리 소모한 예비탄약을 총발사에 쓰는 것이 좋아요. 특히 사거리가 미친듯이 높고 정밀샷 데미지는 69입니다. 3방입니다. 저에게는 이 무기가 장거리 싸움에 쓰기가 좋아요. 적기 깎아있을 때 쓰기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쓰기는 어떤 무기 조합으로 좋을까 잘 모르겠어요. 기관 단충이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이 무기가 재미있긴 하지만 제가 많이 안쓸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을 알려주세요. 다음에 봐요. bye bye.